1월 20일 2021년 1월 20일 원정 2탄 시작! 지금은 또마 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한 번씩 흉가에서 전기 같은 것이 들어오니까 찝찝해가지고 이런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돼 우물이 있어 우물이 진짜네 계십니까? 잠깐 실례지만 미치겠다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깜짝이야 누구세요? 물이 있어 엄청 깊어 물이 있는데 엄청 깊어요 여러분들 끝이 안보여요 여러분들 잠깐만..뭐나온다 누구있나? 누구있나? 거기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뭐야? 누구 서있는 것 같은데..잠깐만 누구세요? 미치겠다 미치겠다 진짜 나 이런 기분 첨이다 뭐야? 하지마세요 잠깐만요 미치겠다 으아.. 계십니까?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뭔 소리야? 혹시 거기 안에 계십니까? 혹시 거기 안에 계시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쇼 이 안에 계십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이동해서 한 가지 식활리만 더 하면 좋은데? 진짜 싫어.. 식호박 이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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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이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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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이 쪽에 있었다 이쪽이 어딘가 있었어?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잠깐만.. 소리.. 소리.. 으악!! 뭐야..? 어..? 혼자..? 잠시만요 아.. 잠깐만.. 여기 너무.. 소리가 너무 쎄.. 여기가 너무 쎄.. 잠시만요 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할머니, 할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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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죄송합니다.. 미친다! ㅇㅇ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떤 망자의 모습이 진짜 사람처럼 선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갈게요.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오라고 하셨죠? 제가 들어갈 테니까 절대로 해코지하시면 안됩니다. 얘기 들어드릴께요. 어디 그쪽에 계시죠? 아까 할매 계셨었는데 아까 할매 계셨었는데 제가 아까 실례했습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지금 할머니 찾으시죠? 잠시만요 잠깐만요 어디 계십니까? 하지 마세요 어르신 어르신 하지 마시라구요 하지 마시라구요 어르신 아 아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가, 내 집 이런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제가 아까쯤에 공격당할 때 빙의가 아닙니다 공격당할 때 하지 말아야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말을 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분이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러지 마 하면서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고 싶으신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고 싶으신거죠?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할아버지 부탁입니다 제가 아까쯤에 하지 말아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얘기 안 되시겠습니까? 진짜 제가 분명히 아까쯤에 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마란 말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지 마란 말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하지 마란 말입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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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